자, 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39번 같이 볼게요. 그것이 둔데, 너를. 근데 각각 어디에다가? 포커스라는 거 근처에다가 둔데.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A focus잖아. 포커스라는 거에다가 둔데. 그건 뭔데? 스페셜한 포인트야. 부연 설명이지? 네. 그런데 어떤 스페셜한 포인트야? 너의 목소리의 사운드가 집중이 돼. 언제? 그 목소리가 통로의 굽은 벽과 천장에서 반사가 될 때. 그때 집중되는 특별한 지점인 포커스. 거기에다가 너희를 둔다 이거지. 근처에다가. 너희가 그 근처로 가게 만든다 이거지. 자, 볼게. Whispering Gallery 속삭임의 어떤 갤러리라는 것은 are remarkable. 아주 뛰어난 acoustic spaces 음향의 공간이야. 근데 발견이 돼. 어디 아래에서. 바로 특정한 돔이라든지 혹은 굽은 천장 아래에서. 그래서 아, Whispering Gallery라는 거에 대한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A famous one. 유명한 게 발견이 돼. 어디 바깥에서? outside a well-known restaurant in New York City's Grand Central Station. 뉴욕의 어떤 레스토랑 바깥에서 유명한 게 하나 있대. 뭐가? 유명한 이 Whispering Gallery가. 여기까지 이해 되지? 네. 자, 그리고 It's a fun place. 그것은 재밌는 장소이구도 돼. 뭐 할 수 있는? Take a date. 데이트를 할 수 있는. 무슨 말이야? The two of you, 너희 둘이가 Can exchange romantic words. 로맨틱한 단어를 서로 교환할 수 있어. 누가 무엇하는 반면에 아, 누가 무엇하는 동안에 While you are 40 feet apart. 너가 40 feet 정도 떨어져 있고 And, 두 번째로는 Separated by busy passageway. 바쁜 통로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동안에 너네가 이렇게 멀리 예를 들어서 가운데 통로가 위에 이렇게 굽어있어. 그리고 가운데는 통로야. 너네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그냥 속삭이는데 너네끼리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랬을 때 You'll hear each other clearly. 너희는 서로서로를 잘 분명히 들을 거야. 자, 그렇지만 Passerby 행위는 One hear a word. 한마디도 들을 수 없어. 너가 얘기를 하는. 여기 서서 사랑해 하면은 여기 사람들은 못 듣고 너만 들을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 To produce this effect. 위에서 얘기한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The two of you, 너희 둘은 Should stand 서 있어야 돼. 근데 At diagonally opposite corners. 대각선으로 반대된 코너에 서 있어야 돼. 근데 무엇이? 그 공간에 근데 뭘 하면서? 벽을 마주 보면서 자, 그러고 나서 Ordinaryly 보통은 The sound waves you produce 너가 만들어낸 음파가 이동을 해. 모든 방향으로 보통은 그리고 두 번째로 Bounce off 튕겨져 Off the walls 벽에서 근데 어디에서 At different times and places 각기 다른 시간과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고 이것이 Scramble them So much 그것들을 그 음파들을 너무나도 이거 쏟으시잖아 너무나도 많이 Scramble 뒤죽박죽 섞어버려 그래서 They're inaudible 그 음파가 안 들려 언제? When they arrive It's ear of a listener 40 feet away 보통은 40 feet 떨어져 있는 사람의 귀에 도착했을 때 얘네들이 안 들려 이거지 보통은 맞지? 네 그렇지만 When you whisper focus 너가 focus에서 속삭이게 되면 그때는 반사된 웨이브가 모두 동시에 어디에 도달하게 돼? 바로 나머지 다른 포커스에 도달하게 된다 이거지 자 그리고 따라서 강화해 서로서로를 그리고 또 따라서 뭐하게 돼? 너가 너의 말이 들리도록 해 이거지 그럼 어? 잠깐만 지금 논리적 공백이 없어 말이 다 이어져 맞지? 이러면 이제 고난도 온 거야 자 그랬을 때 그럼 다시 집중해서 얘가 어디 들어가야 되나? 근데 포커스에 대한 설명이 지금 처음 나왔잖아 앞에서 뭔가를 해야 그게 너희를 각각을 하나의 포커스 근처에 두게 해줄까? 어떤 행위를 해야 우리가 각각 포커스 근처로 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바로 너희가 대각선으로 벽을 마주보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앞에서 했던 이 문장에 의해서 너희 각각이 포커스에 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포커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서야 이제 보통은 이렇지만 포커스에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보통은 이렇지만 이 상황에선 이렇게 된다 이 사이에 올 수 없고 얘가 이 사이에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됐 때문이야 됐 이 됐 뭘 해야만 너네 각각이 포커스로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앞 문장은 이 3번 다음에 나온 이 문장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대세에 해당될 수 있는 게 이래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